노년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적게 섭취하면 난청 위험이 56%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림대 성심병원 최효근 교수팀은 60세에서 80세 노인 4,615명을 대상으로 단백질, 지방 섭취와 난청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. 그 결과 전체 노년층의 60.7%가 단백질을 하루 권장량보다 적게 먹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사이에서 난청이 나타날 확률은 23% 높았습니다. 지방을 통해 얻은 연량이 하루 전체 섭취 연량의 12% 미만인 경우에도 난청이 나타날 가능성은 22% 상승했습니다. 특히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모두 부족한 경우에는 난청 위험이 56%까지 높아졌습니다. 연구진은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도 난청이 생길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우리나라 노년층 사이에서 서구 노인보다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크게 부족한 게 문제라며 난청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과 단백질 섭취를 적절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